자 추천 안하신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운영자가 1대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운영자님? 야 나가 누구야 나 나와 강제됩니다 뭘로 갈까요? 1대1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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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1대1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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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가겠습니다 운영자님 제가 뭐 브래스콜을 많이 안해봤지만 FPS 게임을 오래해온 FPS 유저로서 노련미로 앞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S15로 갈게요 2대1 2대1 3대2 3 2 3 3 2 2 5점, 5점 내기야 아 내가 먼저 쐈는데 집착하게 뭐 라이플인데 폭탄 써도 되는거야 치사하게? 나도 쓸거야 돌았다 저거 이쪽으로 돌았어 와우 아니 프로게이머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우정자님 맞아요 이거? 와 이거 이렇게 잘해 이거 말도 안 돼 천재 침착하게 하자 괜찮아 아니 역전할 역전할 시간은 충분해 여우스 헤드샷 맨 여우 내가 오늘 컨디션은 별로 안 좋은데 운영자 정도는 잡을 수 있죠 내가 운영만 하시면 바쁘는데 게임할 시간이 없거든 좋았다 역시 총싸움은 헤드샷이죠 저는 사실 원래 머리 아니면 안 맞춰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맞추면 그게 뭐야 재미가 없게 안그래요? 머리 맞춰서 한 번에 보내야지 아 왜 안죽었어 이씨 폭탄 쓰는거 무서워? 치사하게 하겠다? 뒤로 놀라야지 나를 잡고 있을 것이다 아 방풀 아니야 이거? 너 뒤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죠? 방풀이야 이거 하하이 이럴수가 아 나 걸었는데? 쉬프트 눌렀는데? 대단하구만 감각이 있어 잘하시는데요? 와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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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방 맞췄는데요? 어 어떻게 된거야? 아 말도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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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운영자총 아니야 운영자총? 내부 맞았다고 내가? 아 그런가? 침착해 여태까지 접대였구요 갑니다 이제 제대로 갑니다 원래 운영자님인데 지면 좀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받는거에요 지금부터 쉴 새 없이 갑니다 발소리났는데 방금 발소리났는데 방금 어디갔어? 또 헤드야 아 말도안돼 뭐야 왜이렇게 잘해? 말도안돼 아 제가 원래 샷건유제 샷건만 연습했거든요 샷건으로 가자 일단 라이플처럼 졌어 오케이 인정 인정 샷건으로 가자 샷건으로 가자 좀 하시네요 네 흐흐흐 아 샷건으로 제발 아유 잘쌍 샷건으로 갑니다 보니깐 헤드를 잘 맞춰 이렇게 되는 이상 비열하게 갈 수 밖에 없어 폭탄으로 죽긴다 샷건은 그냥 맞짱 뜨는거에요 이씨 들켰어 찜찜찜찜 여기 올거야 여기 그러면 그냥 팍 쏴버리는거야 오케이? 갑자기 쏘면 내가 먼저 쏘니까 내가 이긴다 약간 헤드라인 약간 목부분 노래에요 샷건이라서 몸을 다 맞추는게 좋으니까 뒤에 있다고? 어디 옥자라이씨 저 위에 있었던거 같은데 저 위에 있었던거 같은데 아주 지찍거리는거잖아 어디갔지? 저기다 점프 소리 방금 들었어요 싸풀싸풀 들었는데 어디 딱 소로 반샷 나 42도 하나 둘 셋 팍 샷건 유저맨 샷건은 그냥 뭐 샹남자처럼 들어가는건데 아 이거 뭐 패기가 없으시네 좋았다 좋았어 왼쪽 어디지? 분명히 왼쪽이었는데 봐라 소리가 저거 저기다 난 봤어 있다 일로 저러거같은데 아니야 나오 x2 아 봤는데 진짜 못찍였어 이쪽 앞에 있을꺼야 같은데 한방이야 한방만 매기는데 저기다 봤죠 잡았다 녀석 잡았다 녀석 어디갔지 아 나 봤어 빡! 아아악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씨 이대로 들어가건데 빼는척하면 상담자 이건데 아 이렇게 무서워 게임이 이거 FBS가 아닌데 이거 이게 FBS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운영자님하고 쓰읍 아 아 괜찮아 F1밖에 안달았어 샷건이라 아 괜찮아 칠달았어 샷건인데 멀리서 쓰신다 오케이 대결 한번 해봅시다 좋아 아 나클났다 아 나 죽었어 쓰읍 저쪽도 많이 맞았거든 맞짱갑니다 서로 한방이야 한방 싸움갑니다 러브샷 최소 러브샷까지야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디야 점프 뛰고 있는거 같은데 어 아 반칙 반칙 칼 썼어 샷건인데 칼 썼어요 칼로 죽이면 무효야 무효 어디서 왔어 어 무효 무효 1대1이야 이거 무효입니다 아니 샷건인데 왜 칼로 쓰시죠 운영자님이 규칙을 안지시키네 이래서 유저들이 규칙을 지키겠나 아 어디서 온거야 아 뒤에서 맞았는데 아 이걸 능력당하네 복수같아 아 아 아 샷건을 저렇게 써 아우 이렇게 많이 맞았어 아 말도 안돼 쓰읍 말도 안돼 아 샷건 멀리서 맞긴 맞는데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쓰읍 아니 운영자 아니야 저거 프로게머 아니야 저거 쓰읍 아 뭐야 이거 흐흫 말도 안돼 쓰읍 이즈 침척하게 간다 아 하하하하 어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신거 아니에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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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잇! 아 저기서 일부러 발소리됐어 와아 일부러 가는적 했어 와아 사푸를 하는.. 어설프게 해가지고 사주경계 점프해서 제대로 점프한거야 그걸 소리낸거야 말도 안돼 저사람 뭐 일대일만 하고 살아? 아 이렇게 잘해 이거 아 나 압박감 느낀다 한 번만 지면 끝인데 저 자리 굉장히 애용해 그리고 저 자리 운영자가 저 자리로 가자 어디갔지? 운영자 인성이 드드해서 집에 있는거 아냐? 아니고 찾다가 집에서 죽는가기야 아! 나 능욕시킬라그랬어 지금 칼로 죽일라그랬지 또 아 이거 방풀아니에요 이거? 인성 나 죽을뻔했어 지금 칼로 죽일라그랬다고 지금 이리 역전당할텐데 어 능욕각이었다 와봐 안 돼 안돼 안돼 아 딸피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허허허허허허허 으아아아악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흥 흐흐흐흫 아아 아하아 맞췄잖아요 아하 말도 안돼 흐흫 맞췄는데 딸필태 했데 이상하다 흐흫 흐흫 흐흐흫 흐흐흐 흐흐 흐흐흫 아 나 저격을 제일 못하는데 이거 아 어떻게 잘해 운용자가 운용자 심지어 PC방이야 이거 PC방에서 하고 있어 이거 장난해 지금 PC방 버프 받고 있어 운영자 아니야 이거 운영을 안하고 게임만 했어 PC방 버프라고 P방 사기 버프야 이거 고, 스나전 혹시 몰라, 스나 진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스나전들 한번 PC방 사장님 해주는 거 아니야? 그 옆에 친구들이 PC방 형들이 PC방 이것 좀 맵 화면 좀 해주세요 웰치스 쏜다 이거 아니야? 수상한데 이거? 어? 웰치스 다 돌리고 스나전 갑니다 나 스나 잘 못한다 나 원래 다른 게임으로 스나를 잘 안해서 일단 깔고 들어갈게요 좋은 자리를 서 이거 먼저 저기 가자 좀 그냥 어설프게 움직이지 말고 아, 봤는데 아... 개빨리는 각인데 잘하는데? 뭐지? 저 오른쪽 있죠 오른쪽에서 스나 저기 샷발대결 갑니다 그냥 보이자마자 죽네 아, 방풀도 아니야 이거 잘해 실력이 있어 올라올 거야 스나라서 반샷 이게 반샷 뜨네 아 이게 반샷 뜨네 아 이게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아 계속 가 거기 거기 계속 있으쌤 맞장 갑니다 어? 거기 한번 대결 가자 어? 글로 계속 오쌤 다리 맞았어 반샷 시작 아 왜 맞았잖아 아 왜 맞았잖아 자 지금쯤 계속 여기서 싸울거라 생각할 것이야 이럴때 허를 노려서 이상한 곳에서 싸주시는거죠 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게 바로 전략 뭐하시는건데 왜 건축을 쏴 방랑하나 놀랬어 올라가다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어? 놀랬어요? 많이? 많이 놀랐죠? 칼로 한번 죽여볼까? 그래 아니야 근데 2대2라서 나 이거라도 이겨야돼 순화전이라도 여기 한번 왼쪽에 볼거야 설마 또 올까? 생각했는데 어? 안오네 다시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했지 그 타이밍 찍어주고요 아아하아 대기잡 쓰읍 다 돌았어야 되는데 하아 1대1이라 하아 위에서 한대 하고 바로 내려와서 쏘네 아 이거 안 돼 이겨야돼 나 너무 정직해 나 너무 정직해 설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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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즌 몰랐지? 왜 저리로 가고 계시죠? 하아 하아 이거 뭐 샷발댕이 아니고 하아 하아 어디 뭐 찾고있나봐 하아 하아 야 왜 내가 이기면 접대고 저쪽에 이면 고수냐? 유호스 적들이 이거 나도 퀵뷰 있어 나도 퀵뷰 있다 얘들아 하아 무슨 어부신이야 하아 형도 퀵뷰 있다 아아 방금 위에 있었는데 금방 떨어져 하아 씨 퀵뷰 접댄가 진짜 나보다 한숨인데 헐을 노린다 실력이 안되면 헐을 노릴수밖에 없어 무슨 허냐 여기서 그냥 쏠게요 노줌샷 자리 바꿔야돼 퀵 자 이제 몸 잘 풀었구요 에에 한 번 더 남았다 오케오케 칠판 일곱판이구나 오케 덤벼 사나이 상남자 몸 다 들여내라 몸 다 들여내라 어디갔어 아이고 안맞아 이렇게 하하이 씨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감도가 스나 감도가 아니야 감도 조조 좀 할게요 이제 세팅 다 했으니까 언제 언제 붙죠 운영자님이랑 이벤트 언제 시작해요 이거 뭐 퀵뷰 한다던데 이제 몸 다 풀었는데 진짜 운영자 데리고 와라 쟤 아니잖아 저 사람 아니잖아 흫 흫 흫 흫 흫 흫 이..이게 뭐야 이씨 흫 뭐 대충하네 이제 어? 이겼다고 이거 접대도 아냐 이거 능욕이야 건방끼녀석 야샤기 아이차 녀석이 아 진상하게 아아 아아 아 아 아 짜야야야야 으아 간접해 야야 으알아 에어엘請 으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으흐 흐흐흐흐 흐흩 자 이제 운영자팀 우리팀 나눠서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팀이 이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밀번호 보여드릴게요 비밀번호 1234입니다 1234 자 1234니까 들어오시구요 하실 분들 비밀번호 1234였어 지금 여기 어디냐면 초보채널 1채널 19번방이에요 어 뭐야 4대4야? 아 8명만이구나 뭐지 우리팀에 풍얼랑 저걸령 켈트 썸 티지 고 레디하자 레디 4대4라니 간다 이거 원래 사실 1대1 게임이 아니거든요 팀게임이거든요 팀게임 아시죠 팀게임 우리팀과 저쪽팀을 잘 이제 위치를 생각해서 전략적으로다가 한은경 오케이 가자 나 주무기를 샷건으로 할까? 아 여기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샷거리 좀 별론데 하필 4대4냐 사람이 많아야 내가 먹을게 많은데 4명이면 다들 숨어있을거 아니야 갑니다 어 우리 한명씩 나갔어 상관없나 3대3 오케이 고 가자 가자 어 이겼죠? 야스! 이겼다 야오 간단하네 씹네 씌워 이겼다 하하하하 다섯판만 해주는데 폭탄 조심하잖아 잡았고 헤드 유모맨 헤드샷 다섯팎 박갑하자 요오! 뭐야 1대1이야 다 죽었어? 우리팀? 슈퍼 세이브 찬스인가 내가 두 눈을 잡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남았죠? 누구 남은거야? 누구 남은거야? PSM 남았어 이이 아까 강태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갑자기 발소리 발소리 방금 났거든 아! 샷건이구나 아 내가 먼저 봤는데 슈퍼 세이브 할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이 녀석이 감히 샷건을 쏴? 샷건의 제왕인 내 앞에서 샷건의 제왕인 내 앞에서 두놈만 죽여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참 다들 폭탄동으로 난리 났거든 100% 한명 옵니다 저쪽에 샷건도 있기 때문에 그 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팀 등록 남았어 온다 인원수를 앞서기 때문에 무조건 와 오죠? 지금 여기 와있어 아 우리팀 뭐하는거야 지금 내가 내가 한 번 안죽고 내 세네 남았잖아 지금 똑바로 알합니까 어? 오길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오냐? 지시를 알아서고 알아서해 지시가 어딨어 제가 패기롭게 아퍼 전진 전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요스 맨 뭐다? 블랙스쿼트는 뭐다? 패기다 한놈 남았다 조심하자 뿌아아 뿌아아 뭐 내가 잘할 수 밖에 없겠구만 좋았다 여기서 바로 또 저격으로 바꿔주시면서 스읍 스읍 아 이 녀석 짓바랜 녀석 아 아 누구야? 아 운영자 아 운영자 녀석이 멀리서 이렇게 잘 맞춰 이상해 스읍 샷 샷커드로 간다 운영자 3끼리 3대스 나는 4대사 대스 앗 맞았어 나 스쳤어 아 이런 팩이 굉장히 약해진 팩이 없어진 아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운영자 운영자랑 나랑 무슨 안견이 있나봐 아이고 지겠어 4대2야 그러면 화이팅 누구 남았어 지금 킬드님 아잇 한번만 더 주면 끝이다 답은 뭐다? 팩이다 하 너무 쉽잖아 잘했습니다 예 야 이제 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못하는 사람 저쪽 잘하는 사람 우리 편 웃음 사람이 너무 적어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고 사람이 많을수록 더 이득이거든 좋았다 월냥님 인기 많네요 그러는데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가자 근데 여기 초보섭이거든 진짜 잘하지 애들이 이번엔 제대로 갑니다 이번엔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 접대 그만했으면 됐어 홍보방송이라던지 아무래도 이제 운전자님한테 잘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뭐 이정도 봐줬으면 됐죠 이제 철저하게 유린해도 됩니까 잔인하게 칼로 어? 우리팀 누구야? 우리팀 샷건 건너 사람이 많을땐 샷건이지 여러분들 패기롭게 가십쇼 패기롭게 쫄 필요없어 저게 못해 고고고고 바로 옆에 있는거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거 같은데 그거 아니잖아 어? 가자 가자 죽어도 계속 나오는거야 가자 점수야 점수 패기롭게 가십쇼 패기롭게 점수여 점수 점령하는게 점령 점령전이잖아 어? 이러면은 샷건은 별로인데? 샷건은 내가 죽으면서 안 두명 죽이는건데 가자 잡았다 아 다행이다 어 왜이렇게 안죽어 쓰읍 어이 왜이렇게 안죽어 이거 먹어 먹어 여기여기 먹어 먹어 여기 먹어요 점령해 패기롭게 점령하시라구요 모든 스킬 준비됐다 나도 간다 체력 회복 킷 짰 와 이런것도 있네 어하 으아아아 lış 조심해 자기기술같은거있어요 점령전이야 브이는거지 xm15 이것으로 간다 우와아아아아아옹 악 루탄발사기 같은데 파주카포 뭐 그 뭐죠 전에 말씀드렸던 파괴uce기를 사용하는거 여기서도 쓸 수 있네 점령맵을 안해봤는데 내가 일단 그냥 점령해야 돼 얘들아 그 크레모어 있으신 분 크레모어 하시고 내가 여기 체력킬 버리.. 일단 점령 계속하십쇼 점령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체력킬 놔둘게요 여기 뒤쪽에 체력 없으신 분 드세요 이쪽 뒤쪽에 맞으신 분들 크레모어 누가 설치 잘했다 오케이 둘 죽였으 사실 죽이는 건 필요 없거든 계속 이득을 봐야 되는 것이요 뭐야 이 분단은 우리가 점령하고 있어 지금 먹어 먹어 계속 여기 들어가 응응응 나도 들어가야겠다 아 아 우리 저격수 있어야 돼 저격수 저기서 저격수가 계속 방해하는데 연막 던질까 연막 lymp Guard 어깨 연막 좋았구여 아아 왜 세방이야 그래도 주.. 두명 죽였다 폭탄이 죽었다 이거 그냥 여긴 라이플이 낫겠는데 샷건으로는 좀 별로야 계속 지켜야 되거든 야 2000점 차이예요 좋아요 오케이 야 역전 간다 아 먹고 아 아 옆에 하나 더 있었네 먹어 먹어 이겼어 이겼어 좋아 이기고 있어 좋습니다 나만 먹어 좋았구요 하하하하 그거만큼 좋네 바로 앞에 있었나봐 벽 너머에 어디 거기 숨어있냐 원샷 때문에 어 먹어 먹어 오케이 야 정찰되고 있어 조심해 오케이 폭탄 조심하고 체력 회복킥 아아 먹었다 아 쓰읍 못 먹었네 이거 어허 야 우리 엄청 점령하고 있어 좋았다 어 좋았다 좋았어 그래 우린 점령같은게 해야해 체력 회복기 뭐야 죽었잖아 깜짝이야 아이씨 거기서 쏘는데 아고 헬기 헬리콥터도 있구요 비행기가 폭격해 야 폭격한다 좋았다 바로 징급하구요 어어 여기 숨어있는데 죽었나? 여기 자리 좋은데 좋아좋아 체력 회복 누가 다 먹었니? 다 어디갔어 이거 다 어디갔어 이거 아니 다들 죽었나? 게임하는 사람들? 어디갔죠? 뭐 덤벼야지 너무 심한 차이잖아 여태까지 졌던거 다 합칠 만큼의 심한 차인데 다 어디갔지 어? 침착침착 뒤에 뭐야 죽은거야? 뭐 압도중인데? 미스픈드 미스 리스픈드 미스 와우 헬파이어인가? 폭격 좋구요 흐흐흐 저 리스픈드 못나온다 열라 맞았는데 딸필텐데 오케이 오케이 헤리맨 뭐 압도적이네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건가? 아 아 총알 다 떨었어 고우 아 몰려온다 몰려와 어 안 돼 조심조심 슈우 뭐야 끝났어? 드디어 이겼다 흐흐 흐흫 흐흐흫 드디어 이겼다 흐흐흫 흫흫 이런걸 해야 이기네 싸우는거 말고 응? 좋았다 우리팀 한분이 되게 잘하셨네요 9830점이네 정수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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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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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우리팀 잘하셔야 됩니다 고화분 고고 우리팀 잘하면 제가 어? 방송 끝나고 퀵뼈 드릴자니까 잘해야돼 운용자 칼로 죽이는 사람에게 퀵뼈 두개 드립니다 운용자 칼로 칼로 아냐 아냐 칼은 빼자 왜냐면 칼을 죽인다고 괜히 우리가 질수도 있으니까 살건갑니다 우리가 폭파 맞는거네 잘해봅시다 여기 맵좀 잘알고 전력좀 아시는분 그분이 그분 따라가는걸로 모르나봐 저분이 좀 아는것같애 베릴 리마 저사람 쫓아가자 저기있어 쁘 에이 헤드가 잘 맞는군 여어어어우 운용자 형이 샷 내가 두 명 죽였다 솔직하게 이거 우리팀 끝내야된다 휙 좋아 밀어붙여 한 명 남았어 오케이 역시 FPS는 포카 미션이지 이걸 잘해야 되는 거군요 뭐 1대1을 잘하고 뭐 이런거 아니 뭐 패드립 쳐서 뭐 나갔어 1대1 붙자 뭐 이런것도 아니고 뭐 1대1 잘해서 뭐 필요없다고 점령자 뭐 뭐 그럴수도 있지만 역시 FPS 코스 포카 미션 아니겠습니까 포카 미션을 잘해야지 폐기롭게 한 번 갑니다 여기 여기 4명 저기 4명이야 많아 저기 한 2명만 오면 맞짱 뜰 만한데이 어어 내가 또 한 2명 못죽이니까 이거 안되는건가 어 2분쯤 할줄 아는거 같애 도끼드는 폼이 예사롭지않아 어 스왑이 좋아요 2명 남았거든 저격수 왼쪽에 왼쪽에 방아래있어 방아래 권총 아아 까비 어 뭐야 옆에 있었어? 어 가자 알아요 여기 샷건 쏘면서 칼로 수업하면서 샷건 쏘면 연사가 더 빠르다는거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자꾸 칼로 들어 오마 더 느려져서 연사가 포기했습니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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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 폭탄 나이스 누구야 여우쓰 상남자의 샷건 폭탄 좋았습니다 무서워서 꽃무늬 빼내고 보셨죠 어 총싸움하는데 이렇게 무서워있어야 되겠나 상남자의 회기죠 이게 바로 똑같은거 또 쓰면 안통해 근데 똑같은거 또 쓰면 안돼요 기다리고 있을거야 아마 그렇게 한번 꼬아줘야돼 아 역시 혹시나 또 통할까 해봤는데 안되네 흐흐흐흐 저쪽으로 들어갈걸 가운데로 우리가 먼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폭발 미션 박는거라 쟤네들이 들어와서 설치하는거거든 어차피 쟤네들이 먼저 와야돼서 어어 오우 굿 베릴님아 좋아요 총이 그래픽카드같이 생겼어 쏴버려 그래 쏴버려 아이고 내가 없애겼던 우리팀 진해 아이고 뭐야 내가 1등이잖아 우리팀에 어이 뭐 좀 이런말은 그렇지만 저 맨 밑에 화보님 나가주세요 나가면 다른사람 나임 가능하거든 다른사람 오시는게 낫겠어 어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을까 안돼 안돼 이미 저쪽에서 약간 수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걔도라는게 위험해요 안하는게 좋아 아마 올거에요 어차피 얘는 설치해야 되니까 오케이 아오 아아아아 두방이나 맞는데 너무 스쳤네 하버라인 하나 남았다 굿 좋네요 가자 이제 우리가 설치해야 돼 C4 누가 들래요 일단 나는 안들어 부담감 책임감 엄청나거든 난 무조건 개돌이야 어 달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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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빨리 갔었더라도 조금만 더 빨리 갔었더라도 하아 저거 하나만 잡으면 우리가 이기는건데 까비요 까비요 가자 가자 달려 달려 달리라고 달리라고 하나 더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 둘 있어요 슉 슉 슉 우리 편 두명 남은거야? 이거 C4로 유인해야돼 아 아 어디야 아 저 위에 아 이거 C4가 날 느려지겠어 거기있는데 오케이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이 쪽 이분 총이 왼쪽에 있냐 왼손잡인가 세이브 갔나요 세이브 와 나이스 와 좋았다 마지막 하나 누구 남았어 풍얼량 저격러 아 이씨 저격러한테 죽었어 잘하네 저분 저격러 개돌 파이어 가자 개돌이다 개돌이다 고 아 살았는데 아 흐흐흫 흐흫흐흫 너무 돌짚만 했었다 흐흫 흐흫 이겼어? 여우 야우 잘했다 어떻게 된거야 내가 진영을 흐드리는건가 좋았다 왜 이겼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혼란해서 두판 남았어 이번판이면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뭐야 뭐야 아 왜 집에 있어 아직도 아 이게 이제 걔도 안퉁이야 이거 라이프를 뚫어야 돼 둘 밖에 안 남았어 아 우리편이 둘 남았고 저게 셋 남았구나 그렇지 좋다 이분이 제일 잘해 지금 우리팀에서 실내 유일한 생존자 1대1 대결 갑니다 저쪽 1등이나 여기 1등 우리 P60 갑니다 실력대결 굿 굿 잘했다 좋았다 라이프 뚫게요 저기 이제 개들 안퉁이 자 이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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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이야? 너무 싱겁네용 요쓰 됐다 이겼다 역시 뽁바미션 아니겠습니까? 무정자님 넘나 못하지 야 조용히 해 아 저 녀석 마지막 칼난투 좋다 어 칼난투 좋네요 칼전 갑니다 칼로만 드는겨요 여러분들 칼전 도끼를 들으라고? 도끼가 더 낫나? 도끼를 들으라고? 도끼가 더 낫나? 도끼가 더 낫나? 다 아 뭐야 운영자 같은 편됐어 아 운영자 찔러야되는데 팀 데프맨치 멜레이 울려가는거봐 아 아 뭐야 하하하 왜이렇게 쓸칼 다시간다잉 150점까지야 여러분들 죽어도 되니까 두명 두개고 죽읍시다 2일 1조로 다녀 2일 1조로 전우조 전우조로 다녀 전우조 같이 찔러 두명이서 한방씩 찌르면 돼 이 녀석 뭐야 이거 이 녀석 여기 이거 짱 녀석이 이거 하늘을 날아 하앗 하앗 어 무서워 쫓아다마네 2일 1조 2일 1조 저기 숨어있는거 보니 아아하 저 튀어나와서 찍어버리네 야 50이라 나라 스읍 엄청 많다 스카이킥 저기 도와줘 좋았다 어 왜이렇게 쎄지 안대 구나 헬키 3데스야 천천히 가 아 뭐야 뭐 한방이 죽어 헤드가 뭐야 왜이렇게 잘해 저거 뭐야 어 꾹꾹 이상한거 마체트 들고 있어 어 뭐야 저거 스읍 마체트 같은거 잡았다 마체트 빙급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근데 왜이렇게 잘해 와아 헤드샷 헤드샷 한방이구나 팍 먹을 따버렸네요 하하하하 엉덩이 나이스 우와 이거 엄청 쓰는데 칼 잘만 맞추면 엄청 쓰네 아 말도 안돼 스읍 저사랑 되게 엄청나는데 왜이렇게 우리팀 1등이 날선사람이야 뭐야 어제 본사람 아니야 칼도 한방하러 봐 아이들이 왜이렇게 날선사람이야 엄청 많아애들 거기 거기 좋다 여기서 나면 같이 찔러요 아하 죽여 죽이라고 근데 우리팀이 압도적으로 이긴겠네 날선사람 27킬이야 뭐야 혼자서 27킬이야 혼자서 27킬이야 우와 더블샷 다다닥 이렇게 됐어 어디가라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도끼 도끼 뭐야 저거 완전 무서운데 어 무난하게 우리가 이기겠네요 오바만 안하면 아 말도 안 돼 이걸로 가자 그냥 이걸로 콕콕콕으로 갔나 콕콕콕 야 콕콕콕 별론가봐 이게 짱인가봐 찔려도 안죽어 아 뭐야 후가 유우마 나 꼴찌야 우리팀에서 4끼리 14데스야 내가 이렇게 꼴찌면은 저는 가만히 있는게 나아요 저쪽팀에게 헛납하는거보다 구경이나 해야겠다 이게 더 우리팀에 도움되거든 아 뭐야 하나 더 있잖아 우리팀인줄 알았네 여기서 어차피 여기 올라온다 아 뭐야 쩐다 올라오자마자 찔러버리네 여기서 리그있을라 그러는데 아이 진짜 야 달밤에 짚어내려 기다리고 있어 거기있어 거기서 거기서 놔둬 놔둬 놔 놔 놔 녀석 레전 갈전 레전 날 선 사람한테 27길 막판 한번 하고 가죠 파괴 파괴 듀얼로드 파괴맵 이거 한번 막판가죠 막판고 이맵 처음이라고 음 상대편가 레디고 여기가 그 전에 어저께 보여드리려다가 못보여드렸던 거기거든요 자 방송국에 블랙스쿼드 인증하시고 블랙스쿼드 아이템 받아 가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PC방에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신규 유저 복귀 유저들 오시면은 아이템 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씩 게임할때마다 랜덤박스도 드리구요 네 방송국에 블랙스쿼드 방송 보는거 인증하신 다음에 블랙스쿼드 계정명하고 닉네임 쓰시면 블랙스쿼드 아이템 추첨해서 100분께 아이템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인증하신 분들 따로 제가 또 추첨해가지고 어 50분께 Q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도 Q표 오늘 많이 뿌려셨을꺼야 어제랑 오늘이랑 그쵸? 엄청 많이 받았었군 고고 왜 시작을 안해 영재는 피트인 이라고? 영재는 설정하고 있네 스페셜 아이템 1일 스페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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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자 막판 파괴 이거 우리 팀만 들어요 다른 사람 듣지 말고 칼로! 칼로 터트리면 빨리 터집니다 칼이 제일 빠르더라고 이상하게 칼로 찔러서 터트리세요 박스 있잖아요 박스 같은게 A B C D E 있는데 가서 상대편 박스를 뽀개는 거야 근데 뭐 포인트 모아서 각종 포인트 모아가지고 뭐 대포도 쏘고 비행기도 부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칼로 대신 조심해 조심히 해야지 조심히 그냥 막 쏘면 안 돼 칼로 막 하면 안 돼 애들이 공격하니까 일단 우리 모여서 한군데씩 터트리죠 알아서 수비하시고 A B C D 이렇게 터트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 어 벌써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싸우면서 까야 돼 싸우면서 여기 왜 이렇게 많지? 뭐해? 지금 일 안 합니까? 그냥 뭐야 이거 왕초보 뚜기 이거 이면 저기 빨빨리 안 해 할지 모르고 칼 칼 없어요 칼 칼 안 없고 왔어 누가 칼 좀 드세요 이분 찔러 찔러라니까 칼로 찌르라고 박스 박스 어 나 근데 왜 점수가 안 오르지? 아 여기다 어 미안 잘 쳐야 돼 파괴점수가 올라야돼 파괴점수 오케이 파괴점수가 올라야돼 파괴점수가 잘못치고 있었어 파괴점수가 올라야돼요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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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압도적으로 올라간다 우리 잘 찌른다 잘 찔러 누구왔어? 누구왔어? 누구왔을때 또 싸워 죽어 아 아 아우 다 죽어버렸네 점수타에 쫓아왔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찔릴때 파괴가 떠야 잘 찔러있는것이요 그리고 지금 각종 아이템있죠 다 쓰세요 뭐 죽여버려라 그 다음에 UV정찰 정찰! 띠딕띠딕 여보세요 정찰해 정찰하면서 애들 어딨는지 보고 쏘나비전 그런거 있거든요 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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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어디있는지 봐라요 쳐 치라고 점수야 점수 점수는 이게 6만점 해야 이기는 거예요 많이 죽여도 소용없어 나 라인선스 어디갔냐 나 내 라인선스 다 어디갔지? 나 있었는데 다른 것도? 밑에 두 개가 없어 이거 파란 거 아니야 우리 거야 누구야 파란 거 아! 저기잖아 야 여기 있다 여기 거기 거기 여기 A 와가지고 어? 패기가 돋네 이거 보통 이제 안전한 곳에서 치는데 여기까지 와서 치고 있어 저렇게 숨어서 치는 애들이 있어 엄맘마 오 깜짝이야 야우스맨 또 있을 듯 이 속들이 말이야 이거 오케이 죽여도 근데 소용없어요 깨야 하는 거죠 이거 이거 거의 다 깨졌다 야 우리 점수 좋다 내가 이거 하나 터트림 좋아 바로 갑시다 누구야 이거 잘하고 있어 왜 갑자기 실력 좋아졌냐고 저 원래 좋아요 왜 그래 아 거기 거기 아우 망했다 다 죽었네 불타다 보면 터져요 그러면 다 터지면 이제 다음 거 가고 다음 거 가면 돼 어 뭐야 아 저기 바주카 부들었다 어 저 녀석이 지금 리스폰 지역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네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아 나 지금 다른 아이템이 없어 이거 뭐 헬리콥터도 있고 뭐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근데 2천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잘 해야되요 appoint.. 당황 오우 쏘나비전 폭격으로 죽여야 돼 폭격으로 띠울 ahah 아아 아아! 배만 트여서 와아 더럽게 안되네 죽었어? 오케이 좋아요 간다 난 소나비 좀 받게 될게 없어 라이선스가 없어 야 우리 지고 있어! 뭐야! 헉! 6,000점이나 차이나야 언제, 언제 이렇게 됐어 어? 빨리해! 오! 뭐야 그거 그거 크레모아 크레모아 조심해 크레모아도 있어 안 되겠는데 천천히 가 천천히 어디야 어디서 발리고 있어 오 노 우리가 지금 나오면서 계속 죽으니까 칼질을 못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집 앞으로 엄청 왔는데요? 자부 다 잡고 저 자부기 어 가자가자 어딨지? 여기 2가서 쳐야겠다 역전할 수 있어 중국이 2에 우리 애들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엄호해줘 헬기 헬기 우리 헬기인가? 헬기가 자동 공격해 주거든요 아 그거다 그거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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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괴물 죽었어? 오케이 죽었다 잡았고 칼로 찌르러 가야되는데 자꾸 싸우면 안되는데 점수 비슷하다 잘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오케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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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되고 있어 나도 찌르러 가자 여러분도 설치할 수 있어 벗다가 아 이거 안되는데 오케이 역전했어 역전했어 좋다 어디야 잘하고 있어 그래 버스 타자 우리팀이 칼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겨 아 뭐야 뭐죠? 뭘 맞은거지? 난 지금 라이선스가 없어서 그런거 못써오죠 없어진다 뭐 라이선스 그러면 변신도 할 수 있고 비행기 헬리콘턴 떨어뜨릴 수 있고 바주카포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렇거든요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칼이나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안오르는거 같은데 여기 점수 오르는데 했지 그랬어요 오르는데 파괴했다 자 좋았구요 다음에 2 여기 애들 리스폰 지역이네 여기 애들 리스폰 지역이네 흐 아 들켰어 아하 여기서 계속 이득보는건데 여기 그 변신할 수 있는 분 여기 와셔서 여기 어그를 좀 끄세요 어? 여기서 어그를 끌면 애들 못 나오면서 우리가 칼질을 시갈리 더 많아지거든 끌면 좋을거 같애 가자 2로 가자 갑시다 고고고고 이기고 있어 지금 얼마 안남았어 삼첨점 올인 올인 여기여기여기 찔려야 되는데 애들 많거든 여기 총으로 쏴도돼 총으로 쏴도돼 안되면 총으로 쏴도돼 안되면 총으로 쏘세요 2 총으로 쏘세요 총으로 쏴 쏴 쏴도돼 우린 A 지키고 저쪽은 E거든요 지금 A, E 싸움이야 수비할사람 수비하고 공격할사람 공격하기 나는 죽을게 흐흐흐흐 어흐흐흐 나는 죽을테니깐 어 나 수비나 가야겠다 어 점수 얼마 안남은데 공격한사람 다 죽었나봐 안올라 점수가 아아 크레모아 설치돼있어요 조심하세요 크레모아 이거 구석구석에 크레모아 같은거 설치되면 한방이여 터뜨려야돼 나 그거 점찰이나 지원해 자 보세요 거기있다 오케이 자 얼마 안남았다 500점 공격합시다 아 니가 보인다 여깄을지 몰랐지 엄청 살아나네 이거 계속 뭘 한 여덟명씩 살아라 지나갈수가 없어 아멘바 들어오면 지나갈수가 없어 돌아가야돼 아 아 폭탄 조심하시구요 오케이 이겼다 잘했습니다 굿 왜이렇게 파괴하는 미션도 있구여 여러가지 맵모드가 있다 라이선스 있었으면 더 재밌는거 보이셌들었던데 폭격하는거 막 삘이 한번 쭈루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구 하면서 하늘에서 폭격하는것도 있구여 바주카 보호 변신 뭐 이런거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팀에서 누가 제일 잘했어 어? 왜 나 꼴찌져? 약간 중간 정도였는데 피스마이커 저쪽 윈드월량 이쪽 윈드월량 똑같이 꼴찌구만 밸런스 있어 저쪽에 운영자님 2등이네 운영자님 뭘 해도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자님 운영자님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하신분들 재미있었구요